이번엔 국내외 이슈 진단을 통해 시장 흐름을 예측해보는 증시 저격 시간입니다. 또 말씀해 김우식 와원의 파트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확실히 8월 들어서 조정 장세에 진입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증시, 그동안 상승 랠리를 연축부터 쭉 이어왔는데요. 지난주에는 좀 아쉽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그런데 치수가 그동안 상반기 이후에도 그렇고 지금까지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정도의 조정이야 충분히 우리 감내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관점을 보셔야 될 것 같고 지난주 글로벌 증시는 피치사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그 이슈가 굉장히 컸었고 그게 차익매물의 빌미로 작용하면서 빠졌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 부양책 기대감의 충북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글로벌 증시 대부분 하락을 했죠. 독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독일도 지난주에 3% 빠졌으니까요. 미국 시장을 잠깐 본다 그러면 ISM 제조업 지표, 고용 지표 등이 발표됐는데 시장이 크게 영향을 줄 만한 건 아니었다고 봐야 되겠고 다만 미국 신용 강등 그리고 또 애플,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법 있었다고 봐야 되겠는데 신용등급 강등 같은 경우는 2011년과는 다른 상황입니다. 분명히 그 당시에는 2008년 리만 사태 그리고 후유증이 남아있었고 또 유럽의 위기가 계속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충격이 컸었고요. 반면에 지금 보면 좀 다르죠. 그래서 글로벌 증시가 최근에 많이 올라와 있는 만큼 차익실은 빌미 정도가 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상승폭이 컸었던 7개의 매그니피스트 7이라고 하는 빅테크 종목들도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대부분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 메타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3에서 4% 주간으로 봤을 때 하락했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 특히 실적에 대한 불만, EPS나 매출 같은 경우는 충격시켰지만 주력이라 할 수 있는 아이폰의 매출이 좀 아쉬웠죠. 그 부분 때문에 애플이 고전하면서 한 주간 마이너스 7%의 하락부를 기록했고 반대로 실적 시즌이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는 또 달랐죠. 실적이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플러스 5%의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환율이 또 위로 뛰지 않습니까? 뛰는 모습을 보이니까 외국인 수급이 좀 흐트러지죠. 이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소강 상태를 보였는데 글로벌 다른 증시에 비하면 그나마 좀 선방이었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또 2차 전지주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힘을 잃으면서 조정 국면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거래소 그러면 반도체, 코스닥 그러면 2차 전지가 지수를 이끌고 있는데 이 양대 섹터 같은 경우가 쉬어가다 보니까 코스닥, 코스피, 지수 모두 흐름이 좀 둔화됐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이런 지수 장류의 큰 섹터인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쉬어가다 보니까 뭔가 시장에서는 다른 쪽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지금 진이 논란은 있지만 국내 초전도 관련, 초전도체에 관련해서 개발 관련이 있을 때문에 관련주들이 폭등락을 지난주에 하면서 시장의 수급을 다 빨아들이는 어떤 역할을 했었고요. 또 거기다가 또 이번 주에 두산 로보틱스 일정이 있는데 해서 로봇주라든지 또 인공지능이라든지 또 뉴진스를 비롯한 국내 아티스트들의 맹의 소식 때문에 주 후반에도 엔터주가 굉장히 강력한 힘을 보였죠. 그래서 주도주 외에 종목들의 수납매가 조금 활발했던 한 주가 지난주가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의 흐름 체크해봤고요. 이번 주에는 어떤 일정들 예정돼 있는지 체크해보시죠. 우선 현지 시간 7일 월요일에는 미셸보호만 연준 이사와 애틀란타 연은 총재의 연설이 예정돼 있고요. 8일에는 중국의 7월 수출입 지표 그리고 미국의 6월 도매 재고가 나오고 9일에는 중국의 7월 CPI, PPI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편 10일에는 미국의 7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또 MSCI 분기 리뷰가 나오고요. 끝으로 11일에는 미국의 7월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공개됩니다. 이번 주는 아무래도 CPI 그리고 PPI가 최대 재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국내의 경우에는 실적 발표 기업들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주에 비하면 한산하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휴가철 느낌이 나는 어떤 한 주간의 이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 실적 발표도 끝자락을 향해서 가고 있고 또 지난 7월 말에 FMC의 월초의 경제지폭 굴치굴치간 그런 것과 비교하면 이번 주는 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 7월 CPI가 그나마 좀 중요한데 사실 금리나 인플레이션 지표에 대한 인플레이션 영향력은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많이 약화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지수가 그동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뭔가 팔 핑계를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CPI 같은 경우는 분위기상 만약에 좀 삐딱하게 나오면 좀 또 차익 매물의 빌미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국내 증시 수급상 놓고 보면 MACI 분기 리뷰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예를 들어 에코프로라든지 JYP 엔터 등의 지수 편입을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 2차 전지주가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것은 공며도 쇼 커버링, 쇼 스퀴즈 같은 그런 수급성 이벤트가 강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약해지고 있는 틈을 타서 이제 MACI 지수 관련 편입 이슈도 분명히 영향을 줬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통과하게 되면 2차 전지주의 수급상 이제 공격성이 좀 약해질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 외에는 코스닥 기업이라든지 또 코스닥스러운 기업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실적 발표에 따른 개별 종목들의 변동성에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되는데요. 한 주간, 이 주간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 수급만 놓고 보면 시장이 보인다.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린 것은 추세적인 관점에서 시장은 살아있다.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배팅을 계속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다만 일봉산을 놓고 볼 때는 좀 쉬어감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 최근에 매도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매도입니다. 2차 전지에 대한 매도가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지난주 놓고 보면 아시겠지만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좀 약세를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른 또 외국인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는 점 그걸 감안하면 거래 수치수가 탄력 있게 움직이기에는 조금 까다롭다. 그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거기다가 코스닥 시장의 주력 섹터는 2차 전지가 되겠는데 여기도 수급상 조금 약해지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의 시총 상위 종목인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가 그동안에 공매도 쇼크브링이 들어오면서 환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급등시키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공매도에 쇼크브링이 없었다면 하루에 10%, 20% 상한가 가는 경우가 왜 나오겠습니까? 물론 추세적으로 상승은 하고 있지만 그걸 놓고 보면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죠. 지금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공매도 누적 잔고 비율이 지금 현재 얼마냐면 한 5%대에서 지금은 2%까지 줄었거든요. 그만큼 공매도 누적 잔고가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쇼크브링이 들어온 겁니다. 이걸 좋게 얘기하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역시 좋은 종목이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도망갔구나. 나쁘게 얘기하면 굳이 나쁘게 얘기하면 뗄 감이 줄었다. 그러니까 쇼크브링 양 같은 경우도 그만큼 앞으로 들을 수 있는 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시세의 탄력성은 가볍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개인 자금인 고객예탁금 같은 경우 최근에 58조까지 들으면서 43조에서 58조까지 들으면서 테마주라든지 2차전지를 가볍게 많이 치고 올라갔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다시 이제 조금 소황상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약간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 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수급을 놓고 봤을 때 치수 탄력성은 조금 줄어들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개인 자금의 유입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력 섹터 외에 그동안 좀 강세를 보있던 섹터 외에 나머지 틈새 섹터에서 기회를 찾는 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전략은 과연 어떻게 세워야 될지 요즘 증시를 보면 변동성이 정말 심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균형의 미약, 밸런스를 좀 맞춰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게 사실 정답에 가깝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뇌동매매만 주의하시면 계속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죠. 그리고 최근 강했던 일부 섹터만 직중하지 마시고 어떤 균형 감각을 가지는 게 굉장히 좀 밸런스 감각을 가지는 게 중요한 시점도 말씀드렸는데 좋은 종목이 좋은 시장을 만나면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세만 너무 쫓지만 않는 이런 시세만 쫓는 뇌동매매만 계속 경쟁을 가진다 그러면 충분히 시세를 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균형감의 차원에서 지난주 엔터, 로봇, AI, 플랫폼, 일부 중국주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쉬어가다 보니까 지난주에 역시나 초전도체 관련주의 변동성이 좀 컸던 걸 빼면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 엔터 이런 틈세 섹터가 간 게 움직였습니다. 아마 이런 현상은 당분간 좀 더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완전히 끝났느냐는 아닙니다. 다만 그쪽만 너무 부각되다가 그쪽 같은 경우도 다른 섹터와 비슷하게 부각될 것이다.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선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지금 이슈 논란에서 밀릴 정도로 초전도체 관련주가 관심권에 중심에 섰는데 굉장히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관심도 많을 것 같은데 상원 초전도체 구형과 관련된 논문이 나오면서부터 해서 글로벌 이슈가 됐는데요. 지금까지 진행되는 것은 이제 학회에서는 초전도체가 아니라는 의견이 나왔고 글로벌 또 여러 또 우리 각 층에서 보면 옹호와 반박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어떤 게 퀀텀에너지 대표의 상원 초전도체 관련 어떤 발표가 곧 있을 것이라는 나이까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나오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굉장한 변동성을 보였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정답이 뭔가는 저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지나가 봐야 알겠죠. 시간이 지나면 어떤 결론과 주가의 승패가 나오겠지만 이렇게 좀 저는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아마 큰 어떤 수익을 원한다 그러면 큰 손실도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뭐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투자자 선택의 몫이라는 생각이 들고 자신의 어떤 성향을 잘 파악해서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투자와 투기, 도박은 다르다라는 건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최근 주식 시세 같은 경우가 코인같이 움직이는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야 롱런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엔터 쪽 같은 경우도 최근에 또 여전히 강세를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말부터 올해 지금까지도 계속 강조드렸던 것은 엔터와 2차전지가 살아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도 중간중간 조정을 보이지만은 여전히 시세가 살아있습니다. 특히 엔터 섹터 같은 경우도 현재 실적과 미래 성장 동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 매단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강하죠. 아마 우리 금요일 또 주말을 통해서 다 확인하셨을 겁니다. 하이브의 뉴진스가 1년도 안 돼서 시카고의 그 엄청난 라이브 행사를 어떻게 진행했던가 떼창을 하더라고요. 놀란 광경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그리고 SN 같은 경우도 이사봉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서프라이즈가 나왔잖아요. 신인 모멘텀이 또 가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JYP 엔터 같은 경우는 A2K라는 새로운 모멘텀을 장착한 상태거든요. 현재 실적과 그리고 미래 실적을 다 가졌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이 섹터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다만 너무 급등할 때만 관심 가지지 마시고 롱텀하게 우리 관심 있게 보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관련인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와 관련된 파생된 것인데 삼성전자 측은 실적 보시면 사실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이사봉이 실적을 놓고 보더라도 예전에 10조 이상의 한복리단 영업이익과 비교한다고 하면 초라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런가 하면 대부분 실적이 나오는 매출이 나오는 섹터를 놓고 보면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든지 반도체, 가전 디스플레이 대부분은 시크릿 섹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에 너무 연동된 측면이 강하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의 빅테크주 어디가 그렇습니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구조적인 성장을 하는 섹터가 지금 없는 거예요. 이게 디지우스의 얘기는 뭐냐면 삼성전자는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섹터를 진짜 눈에 불을 켜고 살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삼성전자가 관심을 갖는 쪽이 전장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섹터에 굉장히 지금 현안이 돼 있고 관련 종목이라든지 섹터에 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발을 뻗고 있다는 점 이 점을 감안하면 역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전장, 로봇, AI 쪽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아마 로봇 같은 경우도 1등, 2족 보잉이 사실은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영역에서 1등할 수 있는 종목을 관심을 가지시면 좋고 그게 아니면 역시 소재업체, 감속기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AI 쪽은 네이버나 몇 개 종목 빼고는 사실 크게 없지 않습니까? 요분은 좀 아쉽기 때문에 종목 선정이 좀 중요하다.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삼성이 새롭게 관심을 가지는 섹터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롱텀한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해 주신 김이식 와우넷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